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6월 말에 아마 한국을 방문하는 방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잠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민중 관세 전쟁과 화웨에 대한 그런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 하에서 왜 중국 주석이 오랫동안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방문하게 될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대체로 전체주의 국가들의 그런 지도자들은 권력투쟁에 되게 익숙하고 책략과 술수에 대단히 능한 편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책략이라든지 술수 이런 부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어할 정도로 앞선 자들입니다 이번에 왔어도 마치 조선시대처럼 당신들이 우리 편에 서줘야겠다 우리 편에 서주지 않으면 앞으로 각오하라 이런 정도의 부탁이라기보다도 건박과 같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든 확실한 것은 미중 전쟁 속에서 우군을 확보하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갖고 한국을 오는 것 같습니다 2017년 12월 달에 문 대통령이 죽군 국빈 방문을 갔을 때 차관보급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새끼를 혼자서 밥을 먹게 했고 그리고 리그창 총리는 국빈 환영마찬도 중국적 사정으로 무산시켰죠 완전히 물을 먹였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7세기 이후 중국이 한국에 어떻게 내정에 간섭했는가 그리고 이번에도 내정 간섭이 아주 확실하기 때문에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조목조목 정리를 했습니다 17세기 이후 중국 정부의 주요 내정 간섭사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병자호란입니다 1636년 12월 28일 날 터져서 1647년도 2월 24일 날 종결된 전쟁입니다 청나라가 명나라를 치기 전에 배후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한 겁니다 남한산성에서 인조가 굴욕적인 패배를 했고 청나라가 6천명이 죽었고 조선은 한 3만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당시 조선 인구 가운데 50배에서 60만 정도가 중국의 심량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선은 인구가 한 13.2% 정도 감소했습니다 임진완에도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을 송환을 벌렸는데 임진완에 끌려간 사람과 청나라에 끌려간 사람을 다룬 관리 관계자의 기록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오랑캐임에도 일본인들은 포로 송환의 승위를 보였는데 만주족인 오랑캐들은 어찌 이렇게 잔인하단 말인가 조선조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876년 2월 27일 강하도 조약입니다 불평등 조약 제1조에 조선은 자주 지방으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청나라는 조선 정치와 외교에 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과 불평등 조약인 강하도 조약을 체결한 다음에는 직접 개입보다도 리홍장 같은 인물이 간접 개입으로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청의 북양 대신인 리홍장은 간접적으로 청의 입장을 전달했고 특히 러시아와 일본의 한반도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 조정에 러시아 외에 서방의 열강들과 외교관계를 맺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불간섭주의가 원칙이었습니다 사례 3번입니다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미국과 맺은 통상조약은 청나라의 리홍장 북양 대신에 주선으로 가능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을 생각한 게 아니고 조선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 일본의 조선 진출을 막고 조선에 대한 종주국 역할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선이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청나라의 북양 대신 리홍장이 미국을 만나서 협정을 맺도록 중간에 다리를 나왔습니다 1880년대 초반에 들어서 청나라의 관리들은 리홍장을 비롯해서 조선을 중국 변방의 속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구상을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될 당시에 1조에 조선은 천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명문화하도록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측 대표인 김윤식은 동의했지만 미국 측의 슈펠트 제독이 거절함으로써 그것이 가능하지 않게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청나라 중국은 조선 내정 개입에 대한 그런 꿈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한국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한 번도 그 꿈을 조선 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것이라고 네 번째입니다 1882년 7월 23일 임호군란이 발생했을 때 천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조미수호 상호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2개월 만에 봉급을 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쌀값이 폭등하니까 조선조정의 90군대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임호군란입니다 당시에 고종이 직접 외세 개입을 요청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역사에서 안 배우죠 고종은 북경에 출장 중이던 김홍집과 의윤중에게 전보를 보내 청나라 원병을 요청합니다 외세 개입을 고종이 요청합니다 기다렸다고 하듯이 8월 10일 날 정여창이 이끄는 북양함대 세척이 인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임호군란을 진압한 이후에 청나라는 봉급으로 도착하지 않고 12년 동안 조선에 머무게 됩니다 당시에 23세의 원세 개는 가마를 타고 군구를 오고 갈 정도로 그리고 고종을 하게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안하무인격으로 12년 동안 조선을 거의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는 일제치하에 들어가기 전에 임호군란 이후에 12년, 1882년부터 1895년까지 거의 청나라의 속국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종선정부는 아무런 개혁 없이 그 귀한 세월을 죽이고 있었고 임호군란 이후에 조선과 청국 간의 종속관계는 더욱 심화되어 청국은 조선에 대하여 근대국제질서에서 말한 종속국의 위치를 강요하였다 그것이 학자들의 연구결과입니다 심지어 리홍장 주변의 고급관리들은 중국의 동북삼성에 아예 조선반도를 그냥 복속시키자 편입시키자는 그런 강경론도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1882년 임호군란이 마치고 난 다음에 10월 17일 날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전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청의 속국화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이후 12년간 조선은 거의 청나라의 속국이자 식민지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청나라하고 조선 사이에 맺어진 통상조약입니다 그 조약에는 조선은 청의 번내지 속방으로 간주하고 통상 분야에서 청의 배타적 경제적 이득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국왕의 위상은 청나라의 북양 대신과 동격으로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청은 일본의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고 속방이기 때문에 군대를 파견하였다 중국조정과 조선조정은 신하와 임금과의 관계라는 기존의 내용을 공식협정에 명문화시키는 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23살짜리 야심과 청나라의 원세계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위안스카이라고 하죠 가마를 타고 궁궐을 왔다갔다 할 정도였고 그 무려함과 건방짐이란 것은 당시에 서양 외교관들도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청나라가 외교구문으로 초청한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멜렌도르프하고 마제창인데 이 두 사람이 허락 없이는 어떤 종류의 외교를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은 그 당시에 자주국의 위치를 크게 손상시킨 상태였습니다 여섯번째입니다 1894년 6월 7일 청나라의 동학혁명 개입입니다 1894년도에 동학혁명이 터집니다 5월 10일 황토현 전투에서 농민군에 패배하자 관군의 사령관인 홍계훈은 조정에 급보를 보냅니다 청나라 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항상 역사의 고비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개입한 것이 아니고 조선 사람들이 외세를 불러들였습니다 탐간오리로 동학난에 표적이 된 민영준 훗날 친일파로 아주 거부가 됐습니다 민비의 먼 친척은 원세계를 찾아가서 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6월 7일 날 천군 1500명이 조선에 진군합니다 이후 동학군은 자진해산하게 되는데 6월 17일 날 밤 원세계를 찾아간 민영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친벌과 궁환개떼가 흩어진 것은 오로지 천군이 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천군은 청나라 군사고 궁환개떼나 미친벌이라는 것은 동학군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보수파의 거두인 김병씨가 칠책하듯이 고정하게 어찌 이런 나라가 다 있는가라고 일괄했습니다 그러자 고정이 맞대응으로 참으로 그렇구려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조선 말기 구한말 상태가 이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지도자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누가 먹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1894년 8월 1일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본은 청나라가 조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굉장히 반발해서 전쟁을 겁니다 연전연패하는 청나라 군을 보고 북양 대신 청나라의 리홍장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포기하겠다 그러니 휴전협정을 맺자 이렇게 해서 1895년 3월 20일날 시모노세키 강화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때부터 조선은 청나라 지배로부터 버스나스 자연스럽게 일본 지배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아쉽게도 한국은 항상 이런 상태였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항상 이렇게 그냥 굴욕의 역사를 당한 겁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의 패배 이후에서야 청한 종속관계는 종식되었지만 청의 간섭과 영향력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대신에 그 자리를 일본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청나라는 조선과 대한민국에 어떤 개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59년 만에 다시 한반도에 결정적으로 개입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때도 중국이 직접 개입한 것이 아니고 또 외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 인물은 김일성이란 작자입니다 사례 여덟 번째입니다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이 6.25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유엔군이 평양수복을 하던 시점에 중공군은 이미 압록강을 도강해서 북한 영내에 잠입하기 시작합니다 연합군이 신유주를 제외한 북한 전역을 점령하던 10월 25일날 30만 중국인민지원군이 한반도에 투입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에 김일성은 목택동을 방문해서 지원 요청을 확약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950년 10월 13일날 목택동은 주월내에게 저기 압록강까지 오면 국내의 반동세력의 기세가 높아진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회주의 혁명을 보존하고 중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든 간에 압록강 이전까지 미군과 접촉하지 않도록 우리가 전쟁에 개입해야 된다 이미 중국은 1950년 6월 25일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인 7월 2일부터 북한 지원을 위해서 12만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내정 간섭은 단 한 번도 종결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내정 간섭은 17세기의 이후로 단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우리 문제를 생각해야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9일날 대한민국은 1992년 난 중국과 수교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 위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 시각을 가지면 중국은 한 번도 한반도에 대해선 영향력 행사와 그런 야심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2017년 6월 9일날 사드 배치 선언과 중국의 보복이 있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청와대의 정의용 실장의 발표와 동시에 중국은 무자비하게 한국의 기업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례 열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019년 6월 말 시진핑 교수기 서울을 방문합니다 절대 놀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의도가 있고 저의가 있고 숨은 목표가 있을 겁니다 저는 또 다른 내정 간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다른 내정 간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들 우리 편에 설 거냐 저 편에 설 거냐 결정해라 저 편에 서면은 각오해라 직접 시진핑이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6월에 온다고 봅니다 바쁜 사람들이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그런 행동이나 행위 속에서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요약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국의 소나기를 벗어나면서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고 숨을 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단 한 차례도 조선 지배에 대한 야심과 조선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야심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부분을 두고 친중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 그 길은 억압의 길이고 복속의 길이고 노예의 길이고 가난의 길이고 질곡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한국 역사 전편을 통해서 그러는 것은 한국인들이 중국의 소나기와 속박을 벗어나면서 한국 사람들은 개인으로서 번영의 길과 승롱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국가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그런 명분을 걸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양다리를 걸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친중의 길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억압과 복속과 노예와 가난과 질곡과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친중의 길입니다 전략적 모호성 역시도 전략적 모호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양국 사이에 따라서 이번 시진핑 주석이 왜 방문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시를 하는 사람들이 중지를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 입장을 확고하게 정리하는 것이 또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친중의 길은 절대 안 됩니다 전략적 모호성도 절대 안 됩니다 한국은 해양 세력과 손을 잡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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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